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수업관광중고 시즌2의 전화를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요. 1강 판매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택시 환전에 이르기까지 총 20강에 걸쳐서 많은 표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요. 그동안 배운 중요한 핵심만을 콕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판매 부분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전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판매중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빨간색 펜을 들고 성지 표시할까요? 환영, 꽝민 환영, 꽝민 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봤더니요. 먼저 환영합니다라는 우리말의 한자어, 환영이라는 한자가 보이네요. 환영, 환영 그리고요. 그 뒤에 자 한자어에 왕림하다, 광림하다라고 해서요. 친히 찾아주다라는 표현인 꽝린 꽝린이 보여요. 중국어의 특징 기억하시죠?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딱딱 갖다 붙이면 무슨 표현? 아주 멋진 표현이 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찾아주신 걸 이런 문장 구조상 환영, 꽝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응용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공항에서 우리 손님을 마중할 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이 돼요. 환영, 환영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또 오세요라는 말은요. 환영합니다. 다시 오는 걸 이런 문장 구조로 환영, 자일라이 환영, 자일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다시 또 오세요라는 말은 환영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다 라는 구조로 환영, 자츠, 자일라이 환영, 자츠, 자일라이 이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환영합니다. 찾아주신 걸 한번 해볼까요? 환영, 꽝민 환영, 꽝민 이렇게 멋진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어의 특징이었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두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 살펴봤더니요. 있다, 없다라는 동사를 한번 떠올려보라고 그랬죠? 중국어에서 있다 라는 동사는요. 있을 유자를 사용해서 요, 요 없다라는 표현은요. 요 앞에다 메이를 붙여서 메이요, 메이요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말에서는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 그러면 뭐뭇이라는 사람과 사물이 앞에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라는 말을 만들라 그러면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뒤에 위치한다는 그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뭐가 없냐 봤더니 사이즈가 없대요. 사이즈라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즈마 원래 즈마 삼성이 두 개 오는 글자입니다만 삼성과 삼성이 만나면 앞에 걸 몇 성? 이성으로 변화시켜서 즈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표현인 즈순 즈춘을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근데 누구의 사이즈냐? 당신 손님의 사이즈래요. 그래서 앞에다가 닌더 닌더 즈마를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쓸모없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문장 맨 끝에 너 너가 보이죠? 이와 같이 문장 맨 끝에 쓰이는 너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뭐 했다라고 해서 완료를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뭐 해졌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너가 왜 왔을까 했더니요. 아이고, 아까까진 있었는데 아이고, 지금 바로 없네요. 죄송해요라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없습니다. 당신 손님의 사이즈가 뭐, 뭐 하네요라는 표현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메이요, 닌더치말라 메이요, 닌더치말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세 번째 표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 원하십니까? 이라는 표현이네요. 자, 성지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닌 하이아오 비에더마 닌 하이아오 비에더마 자, 먼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로입니다. 수로를 봤더니 원하십니까? 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원하다, 필요하다 이름절 동사 기억합니까? 야오, 야오 원하십니까? 뭐, 뭐입니까? 문장 끝에 뭐를 붙여라? 야오, 마 말을 붙이면 야오, 마 야오, 마 근데 누가? 당신이, 손님이 그러면 앞에다가 닌, 닌을 붙여서 닌, 야오, 마 닌, 야오, 마 자, 이 말은 당신은 원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야오 앞에 하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하이라는 단어는요 동사표에 쓰였을 때 세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또한 역시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세 번째, 또 더 여기서 쓰이는 하이는 야오라는 동사표에 쓰여서 또 더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또 더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닌, 하이, 야오, 마 닌, 하이, 야오,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무엇을 다른 것을 이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자, 중국어에서요 다르다라는 이름절 형용사가 비에, 비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더, 덜을 붙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덜을 붙이면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다가 따 큰 거 따다 작다가 샤오 작은 거 샤오다 다르다 비에 다른 거 비에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비에더라는 뜻은요 또는 비에더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다른 뭐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다른 색깔 하게 되면 다르다 뭐뭐한 색깔 구조로 비에더 옌서 비에더 옌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스타일 이 말은 다르다 뭐뭐한 스타일 이렇게 해서 비에더 권시 비에더 권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른 디자인 하게 되면요. 다르다 뭐뭐한 디자인 이러한 구조로 비에더 양시 비에더 양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당신은 당신은 손님은 또 더 원하다 다르다 뭐뭐한 것 까 까지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닌 하이아 비에더 마 닌 하이아 비에더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은 네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성적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이 환 비에더 마 거이 환 비에더 마 자, 먼저 수로를 받더니요. 뭐뭐할 수 있나요? 이 말은 뭐뭐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은 건 어떨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요. 뭐뭐해도 좋다 뭐뭐해도 된다 뭐뭐할 수 있다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거이 거이라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이와 같이 거이라는 조동사는요.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와 같은 역할로 쓸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중고 공부할 때요. 뭐뭐해도 될까요? 뭐뭐할 수 있나요? 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할 때는 거이 샘머샘머마 거이 샘머샘머마 이러한 패턴 꼭 기억하라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환할 수 있다 즉, 교환하다는 동사가 필요한데요. 거이라는 조동사 뒤에 교환하다 즉, 바꾸다는 동사 어떤 동사? 한 글자짜리 환 환 그래서 거이 환마 거이 환마 바꿀 수 있나요? 바꿔도 되나요? 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른 것 어허 우리 앞에서 배웠네요. 다른 것이란 말은 비에더 비에더 이 말이 있었고요. 이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다른 색깔로 바꿔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스타일로 바꿔도 될까요? 라고 응용해 본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배운 마지막 표현함성을 펴본다면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응용해 볼 수가 있네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정리해 본다면요. 뭐뭐 해도 된다 바꾸다 다른 것 까 라고 해서 거이 환 비에더 마 거이 환 비에더 마 이러한 패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말은 마지막 표현이요.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은 되지만 환불은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성지 표시 한번 해볼까요? 거이 환 호 단 부 넝 툈이 호 자, 먼저 수를 보면요. 뭐뭐 해도 됩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뭐 해도 된다라는 말을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상황의 허락을 구하는 비언 조동사 뭐를 사용해라? 거이 거이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거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을 의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 해도 된다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요. 뽀넝 뽀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뽀넝의 의미를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가능의 부정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한번 정리해 본다면 뽀넝의 의미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뭐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황의 허락에 부정을 나타낸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것을 패턴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뭐뭐은 되지만 뭐뭐은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교환하다 라는 말은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꾸다 물건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꾸다 물건을 환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환불하다라는 말은요. 무르다, 물리다, 물건을 이러한 구조로 퇴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은 됩니다만 환불은 안 됩니다. 그러면 뭐뭐합니다만 그 사이에 역적관계를 의미하는 단어 딴 딴만 붙이면 멋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와서 딱딱 정리해 본다면 뭐뭇은 됩니다. 교환하다 하지만 뭐뭇은 안 됩니다. 환불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거이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판매 부분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가지고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계산과 돈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는 문장은 어떻게라는 단어 점, 뭐, 점, 뭐, 와 돈을 지불하다 계산하다 라는 단어 푸치엔 푸치엔을 붙여 점, 뭐, 푸치엔 점, 뭐, 푸치엔 이라고 합니다. 한번 말해 볼게요. 점, 뭐, 푸치엔 점, 뭐, 푸치엔 신용카드라는 단어는 우리말 발음과 비슷한데요. 신용카 신용가라고 했었고요. 뭐머도 뭐뭐역시라는 단어 예 예 뭐뭐해도 된다 라는 조동사 켜이 켜이 신용카드도 됩니다 라는 표현은 신용카 예 켜이 신용카 예 켜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 예 켜이 한국돈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말하죠? 한비, 한비였죠. 30만이란 표현은 30원, 30원. 이 표현을 합쳐 한국돈 30만원은 30원 한비, 30원 한비 라고 합니다. 총 합계를 나타내는 단어 모두를 넣어 모두 한국돈으로 30만원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 공 산시원 한비, 이 공 산시원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 산시원 한비, 이 공 산시원 한비 중국돈 인민폐라는 단어는 런 민비, 런 민비 라고 하고요. 삼천이란 표현은 산치엔, 산치엔 이라고 하죠. 중국돈 화폐 단위 콰이, 콰이, 돈이라는 단어 지엔, 지엔을 붙여 중국돈 오르는 삼천원입니다. 라는 표현은 런 민비 산치엔 콰이 치엔, 런 민비 산치엔 콰이 치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런 민비 산치엔 콰이 치엔, 런 민비 산치엔 콰이 치엔 어떤 색깔이나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거나 대답해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른, 다른 것이란 단어는 비에더, 비에더 라고 하고요. 색깔, 색상이란 단어는 옌서, 옌서 라고 합니다. 다른 색깔이란 표현은 비에더, 옌서, 비에더, 옌서 라고 하면 되는데요. 원하다 라는 단어, 옌, 옌, 문장 끝에 음은 조사, 마, 마를 붙여 다른 색깔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은 닌, 럴, 비에더, 옌서, 마, 닌, 럴, 비에더, 옌서, 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닌, 럴, 비에더, 옌서, 마, 닌, 럴, 비에더, 옌서, 마, 닌, 럴, 비에더, 옌서, 마 관시, 관시, 관시 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때는 종류를 나타내는 종, 종을 넣어 저종 관시, 저종 관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하다 라는 단어,怎么样,怎么样을 넣어 이 스타일은 어떠세요? 라는 문장은 저종 관시, 저 모양, 저종 관시, 저 모양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종 관시, 저 모양, 저종 관시, 저 모양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양시, 양시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라는 단어, 거종, 거종을 붙여 여러가지 디자인이라는 표현은 거종양시, 거종양시 라고 합니다. 동사 있다, 요, 요를 붙여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요, 거종양시, 요, 거종양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거종양시, 요, 거종양시 색깔, 색상이란 단어는 옌서, 옌서였죠. 당신이 원하다 라는 표현은 닛녀, 닛녀 여기에 뭐뭐이 뭐뭐한 더, 더 를 붙여 원하시는 색상이란 표현은 닛녀오더, 옌서 닛녀오더, 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다 라는 단어 매여, 매여 문장 끝에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러, 러 를 붙여 원하시는 색상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매여, 닛녀오더, 옌서 러 매여, 닛녀오더, 옌서 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여, 닛녀오더, 옌서 러 매여, 닛녀오더, 옌서 러 세 번째로는 사이즈를 물어보거나 대답해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사이즈라는 표현은 쯔춘 쯔춘 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무슨 이라는 단어 샤머 샤머 를 붙여 어떤 사이즈라는 표현은 샤머쯔춘 샤머쯔춘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다 라는 단어 쬬 쬬와 뭐뭐 이 것 더 더 를 붙여 어떤 사이즈를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은 닛녀오 샤머쯔춘더 닛녀오 샤머쯔춘더 샤머쯔춘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머쯔춘더 샤머쯔춘 샤머쯔춘더 샤머쯔춘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동사 요 요 를 붙여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요 거종 쯔춘 요 거종 쯔춘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요 거종 쯔춘 요 거종 쯔춘 다시 한번 사이즈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하죠? 쯔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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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죠. 한계라는 단어 이 거 이 거 를 사용해 한계의 사이즈 원사이즈 라는 표현은 이 거쯔춘 이 거쯔춘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구조로 이것은 뭐뭐 입니다. 라는 표현 쯔시 쯔시 를 넣어 이것은 원사이즈 입니다. 라는 표현은 쯔시 이 거쯔춘 쯔시 이 거쯔춘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쯔시 이 거쯔춘 쯔시 이 거쯔춘 쯔시 마지막으로 할인 표현과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할인하다 세일하다 라는 단어는 따져 따져 라고 하는데요. 기간이라는 단어 치지엔 치지엔 을 붙여 세일 기간이라는 표현은 따져 치지엔 따져 치지엔 치지엔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 샌자이 샌자이 와 뭐뭇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 부시 부시 를 넣어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 샌자이 부시 따져 치지엔 샌자이 부시 따져 치지엔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샌자이 부시 따져 치지엔 샌자이 부시 따져 치지엔 샌자이 부시 값을 흥정하다 라는 단어는 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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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뿔을 넣어 부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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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값을 흥정하지 않다 즉 정찰제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 가게 우리 가게 라는 표현 번 띠엔 번 띠엔 을 붙여 저희 가게는 정찰제입니다. 라는 표현은 번 띠엔 부장자 번 띠엔 부장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 띠엔 부장자 번 띠엔 번 띠엔 부장자 세일하다 할인하다 라는 단어는 따져 따져 라고 했었죠. 이 단어 사이에 숫자를 넣으면 몇 퍼센트 할인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50% 할인하다 세일하다 라는 표현은 숫자 5 5를 넣어 따오져 따오져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다 라는 단어 환지 환지 상품 이라는 단어 샹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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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붙여 2월 상품이라는 표현은 환지 샹핀 환지 샹핀 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직 뭐뭐만 이라는 단어 지여 지여 를 넣어 2월 상품만 50% 세일합니다. 라는 표현은 지여 환지 샹핀 다 우저 지여 환지 샹핀 다 우저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여 환지 샹핀 다 우저 지여 환지 샹핀 다 우저 그럼 오늘 배운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 어떤 위치상의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있다 뭐, 없다 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르다라는 이름 전용 용사, 비에, 비에를 어떻게 활용했었나요? 첫 번째, 다른 것이라는 표현, 비에 더, 두 번째, 다른 뭐, 라는 구조로 비에 더, 명사를 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뭐 할 수 있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하는 패턴, 어떤 게 있었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자, 이제!